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앞에 놓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도로 잘 마무리해서 부활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부활절의 의미를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종을 주장하여 주셔서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인데도 부활절은 행사로만 끝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1년 12달 계속해서 부활절 찬송도 부르고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활절이 너무나 상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절에만 그냥 행사 정도로 하고서 끝나는데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세상에 어느 곳을 찾아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을 선지자들이 다 했어요 그러는데도 신학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선이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공자, 석가를 3대 성인이라고 하고 또한 기독교, 유교, 불교를 3대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됐다는 얘기를 봤어요? 부처님이 부활하고 공자님이 부활하고 무슨 마오메시였고 그런 부활했다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일이고 기록된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전하면서 휘차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주시고 성탄 그 다음에 일생을 기록해 주시고 또 이제 30년밖에 살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골고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부활이 좀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되면 교회에 들어오면 그 말을 인사를 하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강조하고 서로 인사는 하지만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부터 언제 그럴 때 된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은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도 많이 오는데 부활절 행사는 이상하게도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성금요일 지나고 부활절이 다가오면 그냥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부활절을 더 우리가 지키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는 말 중에 그 중심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비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비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핵심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 부활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골고루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다 그럽니다 최초로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후에 딴 사람들 제자들도 가고 유다도 가고 다 갔지만 최초로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에 예수를 몰고 조금 생활이 안 좋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예수 믿고 나니까 무덤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태봉의 10장 3절에 보니까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팔았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하는 가끔 받아보면 실족해가지고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에는 있지만 그 성경도 다 인간이 만들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예수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천재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오늘날 예수를 파는 자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잘 믿다가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잘 믿다가도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그거 예수 파는 예수 파는 자라면 마찬가지예요 골로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언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죠 모든 것을 죽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이런 일이 다가갈 때 죽게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집중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와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함께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함께하셔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을 비췄으되 어둠이 밝아지지 않는 것은 그 빛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는데 이게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저도 그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 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셋 다 마우스 죽게 영광 입 다물어라 죽게 영광 돌려라 좋은 일은 영광을 잘 돌리는데 나쁜 일은 영광을 안 돌리고 그냥 자기가 끌어안고 몸부림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죽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무덤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서 다 부활하셨지만 무덤이 없어요 마호메시나 유교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무덤이 꼭 있죠 근데 저기 불란서에 가면 에펠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에펠탑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에펠탑 에펠탑 그 근방에 멀지 않은 곳에 일부러 나폴레옹 묘지를 채워놨대요 나폴레옹 얼마나 불란서 사람은 나폴레옹이 최고지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 무덤을 많이 찾아온대요 왜 의심이가 진짜 나폴레옹이 죽은 건가요 여기에 묻었나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없이 온데 영국 관광객 다른 나라보다 영국 관광객 관광 가이드가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여보세요 여기 진짜 나폴레옹이 묻혔냐고 그랬더니 파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아 아니 파보이지 않은데 진짜 묻혔냐고 묻혔다고 그런데 무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무덤을 보고 믿는 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봤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학성경에 그대로 성경대로 되리라 성경대로 되리라 그러다가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골고다운 시대가 못 박히신다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거 그런 거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바울 포니드 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다메색 도상에서 꼬꾸라진 인간이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되거든요 그 바울이 된 후에 눈이 다시 밝아지니까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얘기예요 부활장 아닙니까 아 거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고린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기록했죠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도 본 것보다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부활장을 읽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활장을 읽다 보면 중간쯤 가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어디 인간사회에서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1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것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딴 게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것도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소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것만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산 동네가 아니고 전부 다 형편없던 사람들 돈 없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고린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철교를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소리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해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니까 부활에 대한 역사를 확실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사람이 옛날에 모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런 손가락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지는 못해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어 예수 믿음은 구원 받고 예수 믿음은 복받고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지고 여기 잠재의식적으로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쪽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잊어버린 거죠 기본을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관이 변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서 변화가 되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때부터 부활 그런데 열두 제자 중에 정신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가라한 유산가 이 사람 유단 이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속에 부활이라는 역사가 들어가니까 다시 거듭나잖아요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래도 의심했던 사람인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됐다 오늘 이 시대가 저는 이제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게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매주 지켜야 돼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더 중요하지 탄생한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성탄절 부활절을 그냥 부활절 행사로만 계란이나 어떻게 까서 먹고 그리고 행사로 끝나잖아요 월요일부터는 언제 부활절이야 그리고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주 8일부터는 노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을 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여기서 나아가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나를 섬기면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 영혼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 생명 아까운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명을 버렸다 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그 후에 그런 모든 과정 후에 다시 사실 것이다 언제? 사흘 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를 사도바울이 정립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편안하게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 언제 그런지 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고린동서 15장에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럽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생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는 게 더 중요하죠 죽고 그냥 영원히 영생으로 가는 거 아닌 부활해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활이 가만히 설교 준비를 오면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부활의 역사가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대전서 15장 부활장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었으니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안 믿으면 너희 믿음은 할 거다 내가 설교한 분들께 몇 번 찾아보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이 없다 처음에는 좀 충격적인 건데 설교를 조금 들어보니까 아 맞는 소리예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은 부활을 부정하면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대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의 첫 열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멋있는 고린대전서 15장은 줄줄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부활이 된 얘기를 정립해 놓은 거예요 정립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영생하는 일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곧 질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 나에게 올 자가 없는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얼마나 그냥 멋진 얘기예요 철학보다 더 우애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9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며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느니라 성찬 예식 그냥 밀떡을 하나 먹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예수님 그 떡을 먹으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찬 예식도 또 한번 설교를 해야겠어요 성찬 예식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은 어떤 거냐 하더니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막 백여 명 이백 명이 한꺼번에 주니까 금방 한 줄 둘 셋만 쭉쭉쭉 들어가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성찬 예식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의한 거다 영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니라 그게 영생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면 이야 말씀만 지켜도 영생은 되는데 왜 안 지켜 내가 참 안타까워 마태봉 16절 16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하는 고백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 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천국 여수를 줄이니 수지 맞았잖아요 그런 수지 맞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가 사흘만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결혼을 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자로 기록을 보면 부활 전도로 남자가 거의 5천 명이나 은혜 받았고 사도행전 9장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인도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자기도 부활을 믿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교회를 하는데 딴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은 사흘만에 죽으셨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얘기만 계속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진짜 부활이 복음이라고 고린도서 15장은 바울의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이 일어나 살아나고 몸이 부활한다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은 첫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고 중간쯤에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부활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도바울이 잘 정돈해서 부활장이 정돈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수고가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리라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장을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되고 듣는 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전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또 조목조목 나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어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보금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